마약? 뭐 태성 선배 덕질하는 게 마약이라면 나 요즘 마약하는 거 맞아? 나 요즘 너무 신나!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 나 이러다 촬영 끝나기도 전에 좋겠어 오빠, 나 의연했지? 어, 잘했어 자, 가자 나, 너는 왜 말해, 왜 말해 나 왜 면 안 돼, 내 촬영이야 엄마, 나는 진짜 성공한 덕후야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나 부둥끄러워 너야, 지지 엄마는 욕끄러워 그 표정까지 이 두 번째 Imprい 일들이 다 sins 적응 gibber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